목포수협이 떠난 위판장 앞으로 대형 카페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됩니다. 여객부두 공사 기간 동안 목포 제주간 일부 카페리 선박은 사막도 임시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수협 무량장으로 사용되던 내양 부지입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과 맞닿아 있는 이곳 부지 앞으로 바다를 메워 신규 여객선 접안시설이 건설됩니다. 신규 여객부두는 부두폭이 60m에 암벽길이는 270m로 2만 7천 톤급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4월 서류상으로 공사는 이미 착수됐고 오는 2026년 9월까지 모두 495억룡을 들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규 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은 기존 3만 톤급 부두에 이어 두 선석의 대형 부두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목포 내양의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접안시설 부속을 해소하고 여객부두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내양에 여객부두가 신설되는 것과 함께 고아도 목포 신항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체 진입도로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철재부두 건설이 추진됩니다. 철재부두는 3만 톤급 일선석으로 접안시설 240m에 모두 6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